눈치를 채우셨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식심 특집입니다. 오레기도 먹고 진해도 먹고 무릎바퀴벌레도 먹고. 물바퀴벌레요? 다 먹을 수 있어요. 아니, 그럼 토스트. 토스트, 토스트. 무조건 과음에도. 왜 너만 먹어? 애로 좀 줘. 딱 열어놨는데 빵까도 없이 없어졌어. 어떻게 해. 돌려차기를 했어. 하나, 둘. 아니, 그건 안 되지. 아니, 그건 안 되지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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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BS 워럴드.